한국 스포츠 경제 정진영 기자 가수 장혜진이 강승호 캔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혼 절차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. 장혜진의 소속사 젤리퓨즈는 장혜진이 지난 달 남편과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고 이의를 밝혔다. 젤리퓨즈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한 모든 서류 처리를 완료한 상태다. 장혜진과 강승호 대표는 지난 1992년 소방차의 코러스와 매니저로 만나 결혼 약 27년 동안 부부로 지내왔다. 사진 O.S.E.N.